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,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을 발간했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브라질, 콜롬비아 등 11개국에 거주하는 난민 중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시리아 남수단 등과 같은 분쟁국 피난민과 국내 실향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%가 식량, 의료, 주거 등 아동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, 35%는 성장기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체중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.